네 선생님. 자기소개서 김지훈. 저는 김지훈입니다. 석학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은 무적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무적회사에서 아르파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융거를 잘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융거를 10쯤 공부했습니다. 대학생 1학년 대 1년 홍안 미국에서 융거를 공부했습니다. 융거로 전지도 잘 줄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홍안 일본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잘 줄 압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물론 언전도 물론 언전도 할 줄 압니다. 석학무역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라인 저 읽고 말하기 맞춤형 오 들으면 X 하세요. 네 팀원께서 다 김지훈 씨 전공은 무적입니다. 네. 청 여러분 들어갈 것 같은 짓라 여러분 다 오다. 무슨 코엑스 나. 지금 김지훈 씨는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은 북한을 아는 미국만 아는 미국만 아는 미국만 아는 미국만 아는 미국만 아는 미국만. 김지훈 씨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4번 김지훈 씨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김지훈은 반석사 피사 일본에 아는 라면 김지훈 씨는 컴퓨터를 할 줄 압니다. 김지훈 씨는 전공의 모아 đó. 김지훈 씨는 인어 때에 이메일을 보내습니까? 까는 그 자식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whatever 이메일을 보내습니까? 그러면 김지훈 씨는 전공의 모아 то. 점점 sober게 여기. 김지훈 씨는 그 일을 했어요. 김지혼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김지혼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김지혼 씨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했습니다. 네, 공부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3번 김지혼 씨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짠다. 김지혼 씨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X. X? 왜요? 김지혼 씨는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네, 압니다. 압니다. 잘했어요. Hey, 디부은.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O.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학교에서? 아니요. 아니요.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학원. 네,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잘했어요. 네, 5번은 다음 씨 아세요? 김지혼 씨는 컴퓨터를 발둘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네, 영철만 하더라도. 네, 오케이. 네, 스윗, 스윗, 앤, 하부담을 배워줍니다. 네. 김지혼 씨는 어디에 메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서강무역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잘했어요. 김지혼 씨는 서강무역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번은? 렛까나시. 왜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서강무역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답변에 메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강무역 회사에서 일하여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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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혼 씨 전공이 무엇입니까? 김지혼 씨 전공이 무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김지혼 씨는 언어는 나라 말씀하십니다. 김지혼 씨는 영어로 하고 이뻔노도 말씀하십니다. 네. 네. 잘했어요. 네. 김지혼 씨는 입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네. 네.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잘했어요.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김지혼 씨는 학교에서 일하여 수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